좋습니다. 찍고! 다시 찍고! 계속 이득을 가져가고 로우 블록까지 다시 한 번 강제 가서 로아이 근데 지금은 레드 안 쓰는 게 좋아요. 네 하단 걸어주고요. 이제 슬슬 느낌이 오고는 있거든요. 슬슬 잘 돌렸어요. 이제 슬슬 슬슬 이제 한방 패턴을 보여주면 이제 슬슬 레드를 섞고요. 또 강제이지? 으아아아아악 체력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.